10배를 본다, 5배를 본다, 훨씬 더 많이 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얘긴가? 일본을 가서 보면 누구나 시설할 수 있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둥진흥원의 이춘은 복입니다. 오늘은 겨울 촉성재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촉성재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일본 겨냥을 다녀왔고요. 배운 것을 가지고 제가 이 하우스에서 촉성재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이 과연 같은 조건에서 겨울에 하우스에서 재배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순이 가장 좋게 나오는가에 대한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제가 촉성재배를 통해서 수확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자 실험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작게 열 평 정도를 만들어서 품종 찾아내는 게임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촉성재배용은 신구와 좌우 두 가지가 전문 촉성재배용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나쁘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품종별로 이형드룹 신구드룹 자우드룹 참드룹 그리고 이형드룹과 참드룹을 교잡해서 탄생시킨 가시드룹이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별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숙성이라는 과정을 통합니다. 나무를 잘라와서 냉동실에 이틀도 놔두고 삼일도 놔두고 겨울을 잠자게 만들고 또 그냥 잘라서. 노지에서 뭐 하루도 놔둬보고 이틀도 놔둬보고 일주일도 놔둬보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잘라서 각자 어떠한 상황으로 순이 올라오는가를 실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과연 겨울에 이 수경재배 촉성재배를 해서 진짜 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촉성재배를 통해서 10배를 본다 5배를 본다 혹은 훨씬 더 노지에서 많이 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얘긴가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 여기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나 가락동 경매시장에 들어가서 경매 결과를 확인하시면 1월달 2월달에 경매 결과 진행된 가격을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의 중점은 우리가 말하는 정화 드롭의 원순 원순은 모든 나무가 다 자랍니다. 촉성재배가 다 되고요 다 순이 잘 자라요. 그러나 우리가 촉성재배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려면 원순인 정화가 아니고 겨순 나무를 전체를 잘라서 마디마디 눈을 잘라서 겨순이 좋게 잘 올라오는 것이 되어야 촉성재배의 수확을 올릴 수 있어요. 이 엽순을 따서 가락동으로 올렸을 때 1kg에 얼마의 수익이 되는가 반드시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의 열풍기도 하나의 보일라도 하나의 모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본을 가서 보면 열풍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전기 열손으로 온도를 제어해서 드롭이 성장하도록 만들어갑니다. 남쪽이니까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시베리아든 전부 가능합니다. 일본은요 추운 곳은 비닐 한 개를 더 덮어요. 추운 쪽으로 가게 되면 한 갭의 비닐을 더 터널을 만들어서 비닐층으로 온도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열손으로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시설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 누구나 시설할 수 있다. 아주 적은 돈으로 시설이 가능하다. 저도 집에 있는 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하기 위한 장면이니까 아주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순만 잘하면 된다는 개념 이것을 실험하고 있고 보성기술센터도 지금 제가 하는 것을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겨순이 어떤 것이 가장 상품 선생님께 자라는가를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촉성재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가시없는 이영드립의 원 대목입니다. 지금 일 년 자란 거고요 굵기는 오 센치 정도 굵기가 되겠네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촉성재배가 뭐냐 이 나무를 통째로 가져와서. 이렇게 마디마다 순을 자릅니다. 원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눈 마디 마디 마디만 잘라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여러 개의 대목을 잘라서 이것을 겨울에 온도를 맞춰서 키워내는 것을 촉성재배라고 저는 말을 해요. 수확은 열 배 이상 할 수 있죠. 원순 하나만 따는 게 아니라 눈 하나하나 마디마다 다 잘라서 순을 키워내니까 키워내지만 이 엽수를 키워낸 것이 겨울에 돈이 되는가 하는 것은 물음표입니다. 여기는요 열선으로 온도 조절을 하면서 최저 온도 10도 최고 온도 25도까지 올려서 안개 분사를 해서 물을 주고 있고요. 하루에 다섯 번 정도 안개 분사를 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바닥에 고이지 않습니다. 흘러내려가서 물은 없어집니다. 물은 재사용하지 않고요 부직풀을 깐. 스폰지에 물이 먹고 있는 것을 빨아 올리면서 먹어서 성장한다. 이것은 이형 드립입니다. 저희들이 해 본 결과로는. 이십일에서 이십오일 정도면은 수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핵심적으로 교순이다. 저희도 이영 드립을 금년에 처음으로 촉성재배를 해봤어요. 근데 역시나 순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자오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오와 신구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눈이 툭툭 삐져나와 있어요. 많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눈이 크면 순도 크게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촉성재배 방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조건으로 보면 눈이 크다고 해서 옆순, 곁순이 크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크게 눈이 보이더라도 순 나오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오는 색깔이 파라진 않고 약간 붉은 색깔을 띄요. 붉은 색깔을 띄는 것은 가락동에 올라가면 순이가 밀립니다. 저는 자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노지에서도 별거 아니고 촉성재배로 들어와도 크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오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구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겉으로 나와 있는 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굵기도 굵은 편에 속하는 신구나무입니다. 신구도 보면 겨수는 원순 말고 겨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화는 달라요. 정화는 모든 드립이 잘 나오니까. 겨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신구도 다른 드립에 비해서 자랑할 만한 것은 안 된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드립이 둥지 농원의 첫 작품입니다. 이게 개량종입니다. 이것은 가시 없는 이영 드립과 조생종 일반 참드립과 제가 한 300개 이상의 교잡을 해서 딱 한 가지가 탄생이 됐는데 제가 기대할 때는 가시가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가시가 달린 걸로 교잡이 돼 나왔어요. 제가 지금 2년째 노지에서 수확을 해봤고요. 금년에 노지에서 똑같이 이런 순이 나오면 제가 정자동독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이름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우스 축정재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고 제가 몇 가만 자르다 실험을 해보니까 지금 이 순 나오는 옆순 나오는 과정을 보면 노지에서 나오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굉장히 굵게 나온다. 성분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자랑을 합니다. 나름 저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형 드립의 원순입니다. 딱 19일 됐습니다. 요게 지금 내일이나 모레면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2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다. 원순은 또 한 가지 이형 드립의 장점은 아주 색상이 파랗고요. 또 가시가 없어요. 사람들은 가시가 없으면 향이 약하다. 맛이 없다 그러는데 얘는 여름에도 수확할 수 있는 품종으로 아삭거리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자 요 대목은 요 대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는 드립이에요. 요 정도 굵게 드립도 순이 이렇게 이쁘게 올라온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이형 드립으로 촉성 제외를 금년 겨울에는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노지에서 하고 있는 가시 드립. 일반 참 드립입니다. 아주 가는 것과 엄지되는 굵기를 같이 잘라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순이 지금 요 정도 나와 있어요. 역시 이형 드립이 조성종이 맞다. 같은 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 드립은 요 정도만 성장했습니다. 요건 20일이 넘었어요. 가시 드립도 원수는 예쁘게 잘 나옵니다. 아주 가는 것도 정도껏 굵은 것도 지금 여기는 아주 굵은 거는 제가 배제시켰어요. 굵은 것은 다 잘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원수는 가능하지만 겨수는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제가 오늘 합니다. 여기는 배제에다가 지금 같은 방법으로 심어서 거름 성분이 포함된 곳에 심으면 어떻게 드립이 성장을 하는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요쪽은 우리가 일반 포토 작업을 하는 피토모스와 마사토와 완결을 섞은 그런 곳에도 제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 지금 실험을 해보니까 일반 물에서만 성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배지나 포토 형식으로 흙과 피토모스 내지는 완결을 섞어서 약간 거름 성분이 있는 영양 성분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순이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싱싱하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어쩌면 촉성재배도 이렇게 물로만 이렇게 담글 것이 아니라 거름 끼는 것을 바닥에 깔고 촉성재배를 한다면 좀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실험을 금년에 제가 합니다. 그냥 물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해요. 두릅나무 종근 뿌리도 제가 이 수경재배로 올려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순을 이쁘게 키운다. 뿌리에서도 저는 참고로 이 촉성재배를 하면서 가는 거 구운 거 중간치를 전부 잘라서 다 해봤습니다. 촉성재배용 대목은 굵어야 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요. 지금 촉성재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보 제공. 자 오늘 여기는 실험실입니다.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다양한 종류의 드롭을 가지고 순에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거고요. 겨울에 순을 길러서 수입을 내고자 했을 때 이게 수입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실험한 결과를 보면 1월 달에는 아무리 순을 잘 키워도 가락동에서 나오는 돈이 상상도 못하게 작게 나옵니다. 어제 가락동 결과를 들어가 보니까 이 원순 원순을 수확한 촉성재배는 최고 단가 4만 5천 원까지 나온 걸 봤어요. 1킬로입니다. 보성 같은 경우는 겨울에 키우지 않아도 봄에 노지에서 따도 이 원순은 4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엽순은 어떤가 이 엽순은 얼마가 나오는가를 보니까 엽순은 만 원 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에 엽순이 나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촉성재배를 하려면 수확기가 2월 15일에서 3월 20일까지 수확을 만들어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될 것 같다. 그 이전엔 안 된다. 저는 금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는요 3월 1일서부터 이 수확을 빼낼 수 있도록 수경재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려면 2월 한 10일 정도서부터 촉성재배를 시작하면 3월달에 수확이 되겠죠. 노지와 비슷하게 수확이 돼야만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이것은 가락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월 2월 3월에 수경재배 내지는 촉성재배를 해서 올라오는 드롭 가격을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금년 겨울에는 물관리 온도관리가 전부 자동으로 지도록 시설을 약 50평 정도 할 예정입니다. 촉성재배를 이 단으로 30평 50평을 진행하려면 노지에 심겨진 드롭 대목이 삼천평에서 오천평은 돼야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대목이 들어가요. 이 촉성재배는 남쪽보다는 추운 쪽이 훨씬 유리하겠죠. 남쪽보다 봄에 수확시기가 늦기 때문에 겨울에 노는 시기에 촉성재배를 해서 수확을 한다면 봄에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남쪽은요. 그냥 노지에서 수확을 해도 키로당 5만원 6만원 4만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촉성재배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건 남쪽만 드롭을 하는 게 아니니까 가장 저렴하게 가장 쉽게 시설을 해서 순을 키워내는 방법을 데이터를 빼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어요. 2024년 3월 5일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드롭의 전반된 재배기술 그리고 촉성재배에 대한 허화실, 촉성재배를 시설하는 시설재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드롭 재배와 수확과 포장과 판매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강의하는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오후 2시서부터 4시까지 2시간 강의가 잡혀있으니까 드롭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 또는 드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성군 기술센터로 오셔서 강의료는 무료입니다. 드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